저기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엏 ㅋㅋㅋㅋㅋ 저 토끼옷 실제로 림보님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어디로겠니? 저 죄송한데 실제로 제가 이 옷을 입은걸 보고싶나요? 저 진짜 죄송한데 취향이 좀.. 자기장 멋지다고? 몇개 다 멋지다 응? BJ님 고수냐구요? BJ라니 누가 BJ야 여기 BJ있어? 여기 BJ있어요? 누가 BJ야 아 이 노래 아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그 노래다 이거 물결표 물결표 일병돼지님 물결표 별풍선 100개 똥금팬 가입 아이고 일병돼지님 별풍선 100개 사랑해요 트위치 야 근데 어디서 방송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방송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저기 저 팝콜TV에서 방송하면 보러 안 올거야? 팝콜은 보러 안 올 것 같다 뭔가 느낌이 팝콜 간다고? 어? 거짓말 하지마 안 올 거잖아 팝콜 갔다가 딴맛을 샌다 뭐야? 뭐? 야! 뭘 새해! 아 나 아프리카 아 진짜 근데 나 진짜 아프리카TV 좋아해 아 진짜 아프리카TV가 있었기 때문에 군림보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TV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의 시장이 이렇게 발전한거야 아아 아 근데 저 자기장 아 저 보급 기름이 별로 없는데 뭐야 이거 티밍이요? 하나 둘 셋 세 명 세 명인데? 야 세 명이 티밍이가 어.. 아.. 지금 못끼리.. 야..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이 이치라더라 알아뜨렸냐 나와 이 ㅅㄴ 나와 내가 우리 오태식 형님한테 배웠거든? 어? 이게 머리 안맞아? 나쁜 짓을 하며 벌을 받는게 세상이 이치라더라 내가 오태식 형님한테 배웠거든? 아.. 보금도 보금도 못가고 아.. 뭐라고? 뭐라고? 어.. 아.. 로조개 쏘는거 같은데? 앞에 살아 오.. 그는 그렇게 오.. 음.. 음.. 임f 오.. 우와오 음.. 회 gain Import 솔로를 부른 분도 솔로가 아닌데 두 장은 왜? 뭐라구? 뭘 봐요 네 무섭고로 잘 쏘더라 방금 좀 무서워 땅 뭐야 저건 또 나 이거 기능카나 먹고 갈게 아 저 진짜 위험한데? 저기가 뭐 기름 딱 다 되요 이거 부스트 안 쓰고 가면 그래도 먹으라고 할거야? 저기가? 와 겁나 위험한거에 떨렸어 나 먹어야 돼 이거? 사람 아니구나 와우 우와 아아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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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머리 두번 깐건가? 아 위에 얘가 머리 맞춘애나? 와아아아 너무 아깝다 이걸 날려먹네 이건 써도 되지 않을까? 나 솔직히 티밍 잡을 때 멋있지 않았어 여러분? 아마 펜쳐님이 센스있게 넣지 않을까? 해바라기 마지막 장면 티밍 잡 짜집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티밍은 절대 하지 맙시다 교훈 섞으면 값될지도 오케이 불고기 먹어 안 먹는다고 대장 아니지 이 판 끝날 때까지만 생각할게요 기다려봐 이 판 끝날 때까지만 똥똥이 발구락 항상 조심하교 생각하고 말고도 없잖아 가까운 미래를 아신다고 하니까 내가 안 먹을 거 알고 계셨나봐 알았어 안 먹을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굳이 먹을 필요 없어 오케이 방송 끝나고 아주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아 나 근데 벡터가 왜 이렇게 좋지? 아 빨리 벡터 영상 올려가지고 벡터 영상 좀 뽕 좀 뽑아버려야겠다 벡터짱 목표를 포착했다 쟤 이 창 털고 있거든? 일로 올 거야 여러분 오면 반겨주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갈리가 있나? 빨리 털고 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털고 와 밖으로 했고요 설마 저 선토바이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 저 사람 리플 돌려보면 진짜 소름끼치겠다 너무 좋죠? 와 아씨 왜 주로 타냐 아 또 재밌게 죽이려고 했는데 아 파밍 완벽하겠지? 하하 하하 우와 형님이요 생존 물줄 아시네요 와 아 나 왜 이렇게 못들어 아씨 왼퍼도 오오 아 개머리판 저다 버리고 왔는데 이씨 돈가스같이 튀겨나가는 중? 뭐 임마? 아냐 개머리 다시 먹으러 갈라고 그냥 먹으러 가서 힐템도 먹고 아 배고파 아씨 아 계속 누가 먹을 얘기해가지고 아 아 시키면 지는 건데 아씨 가자 나 이번판 제대로 보여준다고 했지? 가자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와 띵원인데?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미역에 띵원인데? 그래 여러분 인생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시키지마요 시키면 지는 거야 아 그렇죠 아 예? 아 이게 무슨 뭐? 엄마의 만진 싸이버거는 어때? 아 저 싸이버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여기 있다 피자나라 치킨공주 외라구요? 괘장이 맘스 터치랑 거거퀸이 있으면 뭘 먹일 거예요 레드존 맞았어 하하하하하 22번 여러분 벡터를 왜 들고 있냐 이 가총을 아 지금 배민 보기엔 자기장이 너무 좁아 저기서 멈춘다라 저기서 멈춘다라 야 쟤 자기장 밖에서 지금 들어왔어 이 자기장인데 내려온다 맞았다 아 위에 에미 사고 왜 이렇게 이상한거? 죽었다 SLR에 수육이 사운드 나오는데? 어 치킨치킨당 3덜렁양 물결표 물결표 3뿌인이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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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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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